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올바름의 척도 예수 그리스도 척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기준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길이를 재는 척도가 있고 무게를 재는 척도가 있고 부피를 재는 척도가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예술에도 척도가 있고요. 건강의 척도도 있고 행복의 척도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런 것들도 어떤 재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미를 측정하는 척도, 통증을 측정하는 척도,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 모든 것에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올바름의 척도라고 했는데 이 올바름의 척도, 기준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세상에도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재는 약간의 기준은 있는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름을 정의하는데 시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올바름에 대한 가치관은 세대 차이가 납니다.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가 또 연세드신 분들의 세대가 생각하는 올바름의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만약에 올바름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마 이 세상에 올바름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서 이게 올바름이라고 정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올바름의 기준으로 삼겠죠. 실제로 17세기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 이 사람은 절대 군주 역할을 했는데 자기가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 그 사람의 말이 곧 진리가 돼버리고 그 사람의 정한 올바름의 기준이 올바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히틀러 시대가 그랬고요. 지금 김일성, 김정은 시대가 그러고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이 곧 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한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올바름의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변하는데 척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길이와 무게를 재는 이런 측정 도구들을 보면 30cm 작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cm라고 하는 길이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걸 정했을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는 30cm다, 1m다 하고 정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표준이 되는 것이 없으면 서로 이게 30cm다 하고 서로 싸우면 그걸 어떻게 판가름하겠습니까?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한창일 때 18세기 말에 프랑스에는 이런 길이와 부피와 이런 것을 재는 도량형이라고 하는 단위가 25만 개나 사용되고 있었다고 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이거다 하고 정해서 사는 거예요. 서로 간에 너하고 나하고는 이걸 이렇게 정하자 그러면 그 사람 둘 사이에 하나의 측정, 촉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도량형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처음 미터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미터, 우리가 사용하는 1m, 이 단위가 언제 처음 나오게 됐느냐. 프랑스에서 18세기 이 말에 그때 그걸 통일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정한 기준이 뭐였냐면 지구 좌우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 이게 이제 기준이었습니다. 좌우선이 뭡니까? 북극과 남극을 한 바퀴 도는 지구 둘레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좌우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구 좌우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이 1m다. 이렇게 정했어요. 몰랐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래요. 지구 둘레가 그러면 몇 m인가? 우리가 딱 몇 kg인가 딱 감이 오죠. 4천만 분의 1이 1m면 결국은 kg로 바꾸면 지구 둘레가 4만 kg라는 얘기예요. 4만 kg. 그러니까 지구 둘레를 둘레가 길이가 있는데 그걸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했다. 결국은 4천만 m고 이거는 4만 kg가 돼서 지구 둘레는 4만 kg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훗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좌우선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이 측정했을 때하고 훗날에 정확하게 측정했을 때하고 지구 둘레 길이가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m라고 하는 길이도 또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항상 똑같지가 않대요. 변한대요. 그래가지고 고민에 빠져버린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거를 정확히 대기 위해서 지구 둘레로 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1m를 어떻게 정했냐면 빛이 진공해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1983년도에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규정한 것. 참 몰라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척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본이 되는, 어떤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척도의 근본적인 취지죠.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가 1m다.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빛은 절대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나중에 빛의 속도가 변한다. 이래버리면 그때도 혼란이 빠지게 되겠죠. 기준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전체가 다 달라져버려요. 거기에 따라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운동장에서 줄 세울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준 잡는 거예요, 기준. 선생님이 운동장 나가면 어린이 하나 잡고서 너 여기 서고, 너 기준해. 그러면 손 딱 들면서 기준으로 그러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거 많이 했습니다. 기준하면 그 아이를 기준으로 뒤에 쭉 서는 거예요. 줄 맞출 때 보면 이 아이가 기준이 돼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기준이니까 넌 움직이면 안 돼. 그런데 막 줄이 삐뚤삐뚤하니까 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움직이죠. 나 하나만 움직이면 되는데 뒤에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준이 움직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보면 기준 세울 때 참 힘든 게 그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같이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기준이 왜 움직이면 안 되나.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기준 움직이면 안 돼. 자기들은 알지.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니까 기준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데 내 뒤를 보니까 다 이상하게 가 있으면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나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게 기준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있어요. 세상에는 나 혼자라도 어떤 기준이 기준을 지켜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소신을 지켜야 되고 자리를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맞다라고 내 소신과 내 신념을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게 그걸 바꾸는 게 내 양심의 법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가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소신이 과연 옳은가 이게 참 중요하죠. 저 사람의 소신은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그런 기준점 그것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도 찾고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척도가 됩니다. 여기저기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은 자기 소견을 밝히는데 정반대 얘기를 전문가들이 이쪽 전문가가 저쪽 전문가가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들을 때 합리적인지 객관적인지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척도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척도를 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척도 정할 때 외국에서 사용하는 야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1m가 정해되기 전에 야드라고 하는 단위도 썼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하면 영국의 헨리 1세라고 하는 왕 있잖아요. 왕의 팔 길이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에도 길이를 뭔가를 정해서 쓰긴 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뭘로 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이 정도 길이 팔 길이로 하자. 그랬더니 서로 노도 나도 자기 팔 길이를 재봤더니 이 사람은 팔이 길고 저 사람은 팔이 짧고 이건 도대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헨리 1세에 그 사람의 팔 길이를 정하자 해가지고 정한 게 1야드입니다. 대략 91cm 정도. 91.44cm예요. 아마도 영국에서는 왕이 늙거나 죽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왕의 팔 길이를 딱 해가지고 그 길이를 자로 만들어서 보관을 했겠죠. 그래야지 그 왕이 죽더라도 계속 똑같은 단위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 있잖아요. 1킬로그램. 이것도 실물이 있어요. 실물. 변해서는 안 되는 실물이 파리에 있습니다. 이걸 킬로그램 원기라고 불러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백금과 이리듬을 합성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분동 형태로 만들었어요. 원기동 형태. 원통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가로 세로가 3.9cm. 그래서 이거를 1889년도에 딱 제작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보관을 했었죠. 파리에서. 그걸 하나 한번 확인하려면 그냥 삼중으로 된 보안 거기를 뚫고서 들어가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안전한가 보고서 다시 또 문을 닫고 이랬던 것. 절대적인 1킬로그램을 정의하는 그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2018년도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130년 동안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하게 보관을 해오던 1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척도의 기준이 되는 이 원통형 분동이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양의 질량이 상실이 됐다고 그래요. 먼지 털다가. 우리 이해가 좀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런데 이 먼지를 털다가 질량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양이 얼마 안 가면 1억 분의 6킬로그램이라고 그래요. 1억 분의 6킬로그램. 그래서 그 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킬로그램을 정의하는 다른 기준을 또 만들었어요. 이렇듯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잰거나 이러한 척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영생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들. 척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종교에 그냥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도 어떤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추구하고 목표를 하고 그걸 척도의 기준으로 두려고 그리 애를 쓰고 있는데 천국 가는 게 그냥 아무렇게 해도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고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 가는 겁니까? 도대체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착하다고 다 생각하고 사는데 그러면 천국 갑니까? 우리는 도량형을 재는 척도보다 더 정확한 척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심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심판 주시잖아요. 축구 경기 할 때도 심판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심판을 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심판을 봐요? 심판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에 대한 척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심판의 척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척도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완전한 진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편, 19편, 7절에도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고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네 가지 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절대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정하시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나와요. 그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였던 사람이 벨사살왕입니다. 그 날, 그 나라가 끝났어요. 야, 너는 부족하다. 내 저울에 재었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끝,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그 해석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요. 우리가 저울에 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행안대로, 법대로, 공의대로 정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불합리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누구도 거기서 왈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확한 척도를 가지고 우리를 저울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저울에서 부족하다 하는 결과가 나오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심판이 있어요. 우리 그걸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기껏해야 10년, 20년. 뭐 그보다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과 영보를 결정해야 될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저울을 딱 갖다 놓고 왼쪽에는 그 올바름의 추,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 양심, 그것을 딱 올려놓고 오른쪽에 우리를 딱 올려놓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올바름의 척도로 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율법과 양심의 법이죠. 율법이 없는 시대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양심의 법을 그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추의 무게만큼 우리도 올바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울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를 올려놨으면 그 옆에도 그거와 똑같은 뭔가를 올려놔서 무게를 재는 거죠. 그럼 왼쪽에 올바름의 추를 올려놨다면 그게 율법이고 그게 양심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만큼의 올바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마 카톨릭은 그런데 그 위에다가 선행과 공로를 올려놓으라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삶에서 쌓았던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라. 그것도 부족하면 고행과 참선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라 얘기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교황과 성인들의 공로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부족하면 연옥이 준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말씀에 미혹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차 심판대 앞에서 네가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될지는 몰라요.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본문 15장 6절은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바울과 야구부 사도가 이 구절을 갖다가 세 번이나 인용을 하면서 그리고 루터와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롭게 됨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 여기신다 할 때 의라고 하는 단어가 차다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도대체 뭡니까? 올바름을 얘기해요. 올바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올바름. 그래서 제가 올바름의 촉도라고 말했고 하나님께는 올바름의 기준으로 율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양심의 법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올바름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 위에 저울에 올라가서 서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리를 전가시키고 더입혀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올바름의 추와 똑같은 평형상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17년에 10월 31일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을 때 그 내용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는가. 그 당시에 노마 카톨릭은 선행과 공로를 해서 그리고 고행과 참선을 해서 그리고 면제부 사서 그리고 교황 숭배에서 성인 숭배에서 온갖 잡동사니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우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의의를 얻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 차별이 없는 이라 로마 카톨릭이 이것저것 다 잡동사니를 우리 자신의 우리의 의의로 만드는 동안 우리는 뭘 놓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의의는 누더기에 불과하고 배설물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영생에 있어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누더기 같은 그 의의를 얻겠다고 힘쓰는 동안 정작 하나님의 의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로 자기 의의를 꼽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랑 똑같아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상태 바리세인들의 상태도 그러했고 종교개혁 시대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도 그러했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길을 벗어나서요 자기 의의를 세우느라고 거기에다 시간 투자하고 몸 투자하고 모든 걸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버려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지 휘트필더는 말하기를 자기 의에 대해서 자기 의이야말로 최후까지 가장 벗어지지 않는 가증스러운 우상이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최후까지 남아있는 그 우상 가증스러운 우상이 뭡니까? 자기 의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그 부분이죠. 그게 마지막까지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존 걸스터너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넓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는 아무런 방해가 없다. 누구라도 그냥 하나님께 가면 된다. 주님께서 뭐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방해되는 게 있다면 그 죄인들의 선한 행위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그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가면 잘못을 뉘우치고 가면 되는데 탕자가 못 가잖아요. 왜 못 가고 있습니까? 자기 의의를 보고 있나라고.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거 하고 있는 너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블랙홀하고 비슷해요. 다 빨아들여요. 자기 의의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선행을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의의로 삼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도 상당수가 자신의 어떤 선행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또 그다음에는 자신의 공로. 이런 걸 또 자기 의의로 삼아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자기 의의로 삼느냐 하면 믿음까지도 삼켜가지고 자기 의의로 삼아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미 자기 의의라고 하는 블랙홀에 믿음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믿음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의 행위처럼 바꿔버렸습니다. 나한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마치 나의 뭔가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까지도 자기 의의로 삼았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할 때 여기 나오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믿음의 의미가 달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걸 왜곡시켜버리는데 어떤 단어나 이런 용어들 의미나 뜻도 다 변질이 돼버립니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 상당수는 처음에 나왔던 처음에 쓰일 때하고 다른 것들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태반입니다. 지금 100년 전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지만 그때 그 단어가 쓰였던 의미와 지금 쓰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면 좋지만 사람이 그걸 왜곡시켜버려요.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고 본래의 의미를 알고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온통 그냥 자기의의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자기의의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기의의로 가득하고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믿느냐? 이거 하나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뭔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진짜로. 믿음은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열매고 그게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믿음 얘기하면 뭔가 하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어쩌다가 믿음을 행위처럼 자꾸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의로 삼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겠다고 행함을 강조하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믿음이었죠. 그 믿음을 바로잡겠다고 믿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행함을 강조를 했어요. 행함을.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면서 열매를 강조했어요. 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도 강조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조점이 열매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위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로 딱 삼아버린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이 진짜라면 당연히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당연한 거죠.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가짜라면 그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언어의 변화가 생기고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전반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마치 겨자씨를 하나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생명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미약해도 나중에는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창대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통째로 움직이게 되는 게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믿는 정도에 따릅니다. 내가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변화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행동 바꾼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몇 가지 행동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이가 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보고 이거 하란다고 그거 안 한다고 믿음이 있고 없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는 그보다 더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의에 이르게 된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 섰다.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더니 여와를 여기로 여기 섰다. 의에 이르렀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무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나무에게 포도를 내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대는데 한국교회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시나무에게 포도를 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죽은 나무, 죽은 믿음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를 어떻게 냅니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돼야지 포도를 내는 거지. 엉겅키에게 무화과를 맺으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가시나무에게 포도를 내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쁜 열매만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매 내라고 자꾸 요구하면 안 돼요. 열매 내란다 그러면 뭐만 하냐면요. 바리세인이 되는 거예요. 위선하는 거예요. 위선. 내 속은 하나도 믿음이 없고 나는 속에는 하나님을 경여함도 없는데 입술로만 자꾸 열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믿으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이 태반들입니다.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시작도 않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나야 돼요.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거듭나면 열매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 나와요. 엉공피해가 무화과나무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 무화과 열매를 맺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짜 열매만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변화가 나타나요. 이건 총체적인 겁니다. 내 인생 전반이 바뀌기 시작해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위선적으로 겉만 꾸미고 있어요. 겉만.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믿음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자꾸 행함과 열매를 강조하면서 위선과 모조품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미워했던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열매였어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경건 생활에 힘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은 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경여함으로부터 진짜 믿음에서부터 그런 것이 나왔으면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칭찬했겠죠. 그런데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시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 근본부터가 행위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을 얘기할 때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딱 떠올려야 돼요. 믿음 하면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했는데 내가 한 뭔가가 떠오른다. 자기 의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행위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근본 행위와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요. 행위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보이지 않고 날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의 의의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게 옵니다. 행위는 자기 의의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의로 여겨졌다. 이거는 그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노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사도바오리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대상, 누굴 믿느냐. 또 하나는 내용, 무엇을 믿느냐.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할 때 대상을 믿었다고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서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편제하심, 어디든지 계시는 이게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거를,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런다 해봤자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이었습니다. 백세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자기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능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일 처음 하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상을 그리고 뒤에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5절 말씀 한번 1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었다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습니다. 속성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내용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믿는다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정체성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한 가지 대상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다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게 대상에 대한 정확한 척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이게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명확할 때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됩니까?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많이 멀리 가버렸어요. 이게 다 기초 아닙니까?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건데 기초가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올바름의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다른 나의 뭔가 행위들이 떠올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울에서 왼쪽에 있는 그 올바름의 추위 있잖아요. 율법과 양심의 법 이런 것들과 평영을 이루게 돼요. 내 그분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영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거기 의로움이 나오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다. 올바름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저울에 정확하게 우리가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할 때 그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700년 뒤에나 나옵니다. 송전도 없었어요. 송전은 더 훗날에 나와요. 예배도 없었어요. 그냥 가끔 그가 드리던 번제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죠. 종교적인 의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뭐만 있었느냐? 말씀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번씩이나 1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뭐만 있었느냐? 말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사이에 뭔가를 늘려 그래 갔다가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성경은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데도 뭔가를 막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맹신이라고 불러요. 말씀을 모르면서도 뭔가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도 나타나게 되고 불신이라는 것도 나타나게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신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도 나타나고 불신도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간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15장까지 이신칭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12장부터 14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이 있었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그리고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겼다가 찾은 사건이 있습니다. 조카 로트하고 헤어지는 그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장에는 가난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여러 사건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오늘 의롭다 할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거듭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르면 우리가 의롭다 할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때가 돼서. 참 놀랍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면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그 다음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느 시점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후에 부르심, 오랜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반드시 그렇더라도 믿어지는 순간 그리고 의롭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늘이 이 순간이 그 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믿음과 불신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과 경험을 많이 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부르심 받고 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식을 죽였다 해놓고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상이 되겠다, 상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출발할 때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나 자손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 말대꾸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 없습니다. 말하면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약속 지킬 거냐고 묻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약속을 하고서 그 사람을 믿고 시작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다른 것만 자꾸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그리고 저 사람 지금 날 놀리는 건가? 저 사람 믿어도 될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출발할 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얘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에 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별 셀 수 있냐? 못 셔죠. 그걸 어떻게 셉니까? 그랬더니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어요. 아니, 자식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자식을 하나를 주던지 뭔가 얘기를 해야지 약속만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짓을 많이 하냐면 사기꾼들이 이 짓을 많이 해요. 된다 된다 하면서 끝까지 사람을 속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허황된 약속만 남발하는 이게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속만 계속 남발하고 있고 이제는 더 허황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준대요. 자식 하나도 없고 자기는 지금 늙었고 아내는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랍죠 이게 이게 믿기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는 셈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속는 셈치고 한 번 더 믿어보자. 내가 믿어보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인데 한 번도 믿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이건 믿는 게 아니지.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은 믿어보자 그러지만 그거는 믿어보는 거지 진짜 믿는 건 아니죠. 진짜 믿으면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어떠한 결과이든지 믿는 걸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그에게 더딥혀졌어요. 그 순간에. 흔들리는 믿음 위에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믿음 위에 진짜 믿음을 더딥혀주신 것처럼 그의 누더기 같은 의의에 하나님의 진짜 의의를 더딥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예요. 올바름의 추가 평형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심판대 앞에서 저울에 올려놓으실 때 왼쪽에는 올바름의 추가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법대로 산 적이 없어요. 양심의 법이나 또 겉으로 나타나는 법이나 어떤 법이라도 나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갖고 올라갈 것인가 내 선행과 공로를 참성과 고행을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믿음은요 그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선물로 확 줘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딱 해버린 거예요. 안 변하죠. 안 변해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이렇습니까? 이런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뭔가를 자꾸 갖다 놓고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저울의 평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가 늘 가르치는 이 식상한 말씀들 이걸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시다. 다시 말하면 올바름의 척도로서 변질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동일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결국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척도들이 절대적인 걸 찾고는 있는데 절대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 문 앞에도 안 가봤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